부가세 납세의무자는 크게 두 사람입니다. 사업자와 재활을 수입하는 자.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. 자 그러면 재활을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만 납세의무자다? 맞아요 틀려요? 틀립니다. 재활을 수입하는 자는요.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재활을 수입하는 자는 무조건 다 세금을 내야지만 돼요. 무조건 사업자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왜 직구할 때도 아마 뭐 면세 되는 것들 많이들 직구들 하실 건데 좀 큰 물품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가 물건 사가지고 올 때도요. 관세하고 부가세 다 내야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. 재활을 수입하는 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여야만 한다? 맞다 틀리다? 틀립니다. 사업자 유무화는 상관이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자 볼게요. 자 사업자는 우리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했어요. 자 그럼 이 사업자를 가장 크게 딱 두 개로 나눠볼게요. 자 우선 과세 사업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요.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닙니다.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은요. 다 과세 사업자예요. 자 그러면 과세 면세, 과세는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자, 면세는 세금이 없는 사업자거든요. 자 그러면 이 세금이 무슨 세냐면 부가가치세예요. 소득세 법인세가 아닙니다.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, 과세 사업자, 부가세 없는 사업자, 면세 사업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 그러면 우리 학원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우리 학원. 자 제가 학원은 면세라고 그랬어요? 과세라고 그랬어요? 면세라고 그랬죠? 우리 학원은 면세 사업자입니다. 자 그 다음에 병원. 병원도 무슨 사업자일까요? 면세 사업자예요. 자 은행, 면세 사업자입니다. 보험대리점, 면세 사업자입니다. 자 그 다음에 우리 저 옆에 핸드폰 파시는 분들 많잖아요. 게임기 팔고. 자 저 사람들은 무슨 사업자? 과세 사업자예요. 자 편의점 아저씨들. 과세 사업자입니다.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자 그러면,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한번 볼게요. 이것도 좀 질문하시는 수험생 분들이 있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데 선생님 그러면요. 의사들 돈 많이 버는데 걔네들은 세금을 안 내나요? 그건 아니죠. 자 왜냐하면 병원은 우선 VAT는 안 내요. 부가세는 안 내요. 부가세는 안 내요. 하지만 병원 의사들이 자신들의 소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. 자 제가 소득이 생기면 뭐 낸다고 그랬죠? 소득세 내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이 개인이면은 소득세를 내고요. 병원이 법인이면은 법인세 요거는 냅니다.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여기 편의점 소매업 하시는 분들 자 편의점은 과세 사업자라고 그랬잖아요. 자 그럼 이 사람은 부가세 내요 안 내요? 내요. 그 다음에 이 편의점은 또 본인의 소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내서 요것도 같이 냅니다. 이제 또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편의점이 더 불리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. 자 왜냐하면 부가세는요 받아서 내는 거예요. 자기 소득에서 일정 부분 떼서 내는 게 아니라 받아서 낸다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. 병원 원장은 진료해주고 천원 받아요.